전주 선호송 예술촌대의 뜻밖의 미술관에서 노송도 팔연복전이 열렸습니다. 노송도 팔연복은 조선 순조때 화가 허유가 그린 한 그루의 소나무를 팔연폭에 담은 그림입니다. 이번 전시회는 이를 모티브로 삼아 노송이 많았던 마을의 역사적 배경을 각기 다른 8개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로 꾸몄습니다. 전시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.